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 9월 28일 금요일이고요. 내일모레 일요일이죠. 9월달 두 번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30문제 갖고 나왔고요. 저는 9월 30일 날 입국을 합니다. 제가 얼굴이 되게 밝죠. 한국 가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갔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래도 좋아요. 가기 전에 먼저 녹화를 좀 올려놓고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점수에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30문제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그때는 진짜 감이 좋았어요. 매번 시험을 봤기 때문에 두 달, 두 번, 한 달에 두 번 시험이 있죠. 두 번을 다 봤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굉장히 감이 뛰어났다고요. 감이라는 거는 시험을 잘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어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음 달은 다음번 회차는 좀 이게 쉴 것 같고 이게 좀 몇 번 쉬었으니까 이제 이게 좀 나올 때가 됐다. 이런 감이 좀 좋았었어요. 그래서 특강을 하면 정말 많이들 오셔서 특강을 듣고 또 특강 후기 바로 이제 학생들이 문자를 좀 줍니다. 시험이 끝나면 그러면 저는 문자 받는 재미가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 다 나왔다고 그래서 진짜 답을 이렇게 찍기가 정말 바쁠 정도로 감사하다 뭐 이런 이제 문자를 받고 또 여러분들 시험 점수 나오는 날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한 3주 있다가 시험 점수가 나오는데 그때 막 문자들이 쏟아지죠. 선생님 뭐 몇 점 나왔으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약간 토익 학원에 수업을 좀 접고 학교에서 영어를 좀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재미가 조금 없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동영상으로도 남아 좀 소통하는 시간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또 아직까지 뭐 우리 옛날 학생들이 메일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이래서 굉장히 반가운 옛날 학생들이 있고 또 동영상 강의 왜 아직 안 하세요. 원격 강의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 제가 여력이 조금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강의를 올려 드리니까요.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좋은 성적 좀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점수 나오면 예전처럼 좀 인사 좀 남기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거 아시면 계속 저 어디서 뭐 하는지 또 제 사이트가 어딘지 아시니까 점수 나왔다고 좀 같이 좋은 소식은 좀 전했으면 제가 더 힘이 나서 여러분들 성적 향상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갈 텐데요. 여러분 제가 준비한 문제는 다 어려운 거 아시죠? 점수 때가 한 820에서 860점대를 현재 갖고 계신 분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들 그래서 한 600점대의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문제를 풀면서 많이 속상함이 생기실 텐데 당연합니다. 네 이 문제들에서 발목이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101번부터 130번까지를 풀게 되시는데요. 파트 5 그 다음에 파트 6는 31번부터 4개씩 해서 이제 146번까지 문제를 푸시게 되죠. 그쵸? 16개 요즘에 파트 5의 비중이 조금 줄어들었지만 요즘에 아니라 이제 2016년 5월달 두번째 시험부터 유토익이 시작돼서 10년마다 이제 토익을 바꾸는데 그래도 파트가 많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점수 배점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 틀리면 감점이 많고요.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맞춘다. 그래서 가삼점이 많지는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틀린다 해서 감점이 크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좀 틀리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 동시에 어려운 문제를 맞춰주신다면 고득점으로 들어가기 쉬우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약간의 제가 시간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니까 문제를 좀 눈으로 좀 확 훑으시고 정답을 콕 찍어놓고 설명을 드리시면 되겠고요. 1번 문제 제가 약간 어려운 문제는 5초 정도 시간을 좀 드릴게요. 자 1번이 어렵습니다. 자 5초 드릴게요.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가 여러분 흉내 내기 좋아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를 좀 하다가 잠깐 빠졌는데 학원 얘기하다가 제가 다른 얘기로 잠깐 빠졌어요. 그 당시에는 감이 좋아가지고 정말 막 신기가 있을 정도로 문제를 많이 제가 골라서 그 다음 날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진짜 뭐 작두를 탈 정도로 제가 재평가를 하니까 약간 좀 쑥스러운데 정말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시험을 여러분 다 함께 현장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문제를 좀 나중에 받아보면 그냥 다 고만고만한 문제에서 나오고 아주 새로운 문제 기억에 남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혹가다가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제가 기억에 나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 일단 문제를 이제 보시는데 제가 문제 풀이하면서 그 기타 엑스트라로 설명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귀를 기울이시고 많이 받아 적고 그러시면 뭐 요번 주 시험에 나오는 거에 최소한 한 5,6개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안 나오면 어떡하죠? 쪽팔려서 자 1번 먼저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선택하시는 게 이제 뒤에 선택을 하시는데 보통 동사가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제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pp가 또 pp가 있는데 또 pp가 왜 있어? 이러고 이제 제껴놓고 a는 또 왜 제키세요? 수동태인데 명사가 오면 안 되잖아. 목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 d밖에 없네. 그리고 이제 틀리세요. 자 근데 이 동사의 이 그랜트라는 이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놓쳐서 틀리시는데 그랜트가 몇 형식 동사인지 혹시 아세요? 몇 형식 동사일까요? 여러분 형식이라는 말 또 나오나 이를텐데 속으로 동사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어요. 근데 이 4형식이라는 게 좀 독특해서 1, 2, 3까지 만들어 놓고 4를 놓고 이제 5까지 가는데 이제 4는 수요 동사라고 하죠. 그렇죠? 여러분 수요라는 게 뭐예요? 제가 이제 한번 실험해 보라고 그래요. 엄마한테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나 돈 줬어. 그러면 엄마가 묻죠. 누구한테? 또 한 이틀 있다가 엄마 형한테 줬어. 그럼 뭘 줬어? 그래서 수요가 항상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누구에게 가는 대상 간접적 대상 수령인 사람 무엇을 공급물 사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걸 이제 두 개를 나란히 붙이는 게 두 개 독특해서 이거를 사형식으로 정리를 한 게 일부 문법입니다. 1960년대 들어온 게 성문 종합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한자들이 있는데요. 사람에게 무엇을 주다에 수동태가 된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사명식에서 볼 수 없는 수동태의 결과가 나옵니다. 사를 여기다 넣을게요. 자 pp가 있고 뒤에가 명사가 이렇게 들어가는 결과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결과라는 거는 사명식에서 절대로 이런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수동태 문제는 사명식에서 풀기 때문에 명사를 선택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자 여기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이것과 또 뭐가 있냐면 오형식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형식의 동사가 수동태가 되면 뒤에 명사가 와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다른 거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형식이 왜 이렇게 되는지까지 제가 설명을 좀 마무리를 드릴게요. 혹시나 모르니까 오형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형식이 이런 거죠. 컨실러 내가 아니면 임명하다 고려하다 한국 이름 쓸까요? 철수 만만한 철수 철수를 내가 대장으로 간주해 그 다음에 김대리 김대리를 사장님이 임명하셨어. 뭐로 과장으로 이렇게 이게 오형식이에요. 이거는 누구한테 무엇을 주는 게 아니니까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철수가 간주가 되어져요. 그쵸? pp로 갈게요. 대장으로 또 김대리가 임명이 되어집니다. 뭐로 과장으로 이렇게 과장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형식과 오형식에서 볼 수 있는 결과는 독특한 결과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앞에 somebody가 사람이고 뒤에 something이 오니까 수동태의 뒤에 명사가 오는 결과 하나 더 오형식 앞에 있는 철수와 뒤에 있는 대장이 각각 명사니까 수동태를 사이에 넣고 명명이 앞뒤에 온다. 근데 차이점이 뭐죠? 사형식은 앞에 수령인과 공급물이 동격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오형식은 어때요? 동격이죠. 이러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admission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 재끼셔도 괜찮죠. no one without a pass 뭐 패스 없는 사람은 워비 구애인 admission to the conference에 갈 수 있는 허락을 수여 받지 못한다가 없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인데 이런 관련 문제도 또 생각이 납니다. A 회사였던 걸로 이제 회사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회사 이름이 기억이 안나니까 이렇게 할게요. has been이 있는데 여기가 빈칸이에요. a contract 계약 아시죠? 그래 놓고 accepted를 할래 accepted 받아들이다 수락하다 자 이거는 승인하다 통과시키다 receive 받다 어휘로 풀어라 그래서 어법적인 성향의 부분을 아예 눈을 가리게 만드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자 여러분 정작 얘가 제일 중요한데 얘를 못 보시고 어 뭐 답이 너무 많아 accept 학과 receive 학과 approve 학과 다 되네 이러고 오답고 고민해서 시간 시간 되려고 하고 결국 틀려버리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내세요. 자 답이 awarded 바로 이해가 정답이 되죠. 그죠? 이런 것들은 어휘문제처럼 보이게 하지만 어법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법에 대한 것을 항상 어휘에도 갖고 가셔야지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자 2번 문제 갈게요. 전치사 문제 어휘문제 한 두 개 정도 최소한 나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많이들 틀리시냐면 일단 전치사는 앞에 있는 명사 뒤에 있는 명사에 연결 고르기 때문에 잘 보시는 게 좋고요. 1차적으로 앞에 명사 뒤에 명사 정확하게 가시기 위해서는 동사까지 엮으세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가볼까요? 자 이 셋업과 어카운트 온라인 아카운트니까 온라인상에서의 계좌겠고 은행 이름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요거를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해석은 얼추 되시죠? 온라인상의 계좌를 은행 셋업 만드세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연결할 수 있는 즉 계좌와 은행을 연결할 수 있는 전치사를 딱 봤더니 제일 눈에 들어오고 입에 짝짝 붙는 게 지금 뭐예요? 여러분 마음 제가 다 압니다. 은행의 계좌 하나 만드세요. 그죠? 뭐 삼성생명의 증권 하나 사세요. 맞나? 삼성생명 증권 네 이제 증권을 안 해서 뭐 뭐 뭐 은행의 계좌 드세요. 은행의 의라는 소유의 개념이 자꾸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A가 우리말로 해석이 전혀 문제없다. 그래서 다 틀려주셨어요. 정말로 자 근데 언어카운트라는 이 불특정의 하나의 계좌는 만들면 내게 되는 건데 그 은행의 계좌에서 만드는 장소가 이 뒤에 있는 은행의 이름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 계좌를 만드는 겁니다. 내 돈이니까 그쵸? 그 은행의 계좌라고 볼 수는 없죠. 그 은행에서 만든 계좌가 내 건데 돈을 다 갖고 오고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 은행과 함께 이 계좌를 만드세요. 라는 동반의 어떤 관계의 with 전치사 자 D가 A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D가 달렸던 전치사의 오이 문제입니다. 자 3번 넘어가죠. 자 3번 제가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자 몇 번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리시는 게 C 그쵸? 어쩌면 저렇게 족집히처럼 잘 또 흉내를 내실까 효용사처럼 보이세요? 효용사 자 여러분 이렇게 보기가 4개 있는 거는 품사 구별 좀 해라고 힌트 주는 거예요. 출제위원이 어떤 단어에 I인지나 ED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동사를 보여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왜? 얘를 띄어내면 되니까. 자 그러면 뭐가 동사예요? 월슨이 동사예요. 월슨 음 얘는 뭘까? S S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명사 복수, 동사 단수 이거는 동사니까 S에 붙어서 동사 삼진 단수가 되겠죠. 동사는 못 들어갑니다. 그쵸? 그럼 일단 얘 탈락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걸려들어요. 월슨 여러분 불규칙 아시죠? 불규칙은 그렇게 들어왔어요. 외국어에서 자 bad, better, bad, least 잊지 않고 발음도 힘들어요. bad, worse, worst 이게 최상급이죠. 그러니까 효용사니까 worst weather condition 가장 악천후의 조건 때문에 오 좋네 D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최상급은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최상은 일반적이지 않죠. 그쵸? 최상은 항상 하나 뭐 특정하고 그래서 앞에 뭐를 자꾸 달고 다니죠? 특정하다의 정, 정관사나 아니면 소유격, 누구의 이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답이 worse 점점 나빠지는 그런 뜻의 형용사 분사 형용사 만든 형용사 파상 형용사라고 하는 A 동사에서 만들어서 그래서 답이 A가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bad is or due to bad weather conditions 뭐 근데 bad가 없잖아요. 어행지도 아니고 자 4번 갈게요. 자 이거 제가 흉내내드릴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3초 짜리인데 일단 3초 안에 여러분이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러분들이 하신 거 B 하셨죠? 네, 틀리셨어요. 자 이렇게 틀리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분석해서 같은 실수를 번복을 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B를 하신 분들은 얘를 주어로 봤기 때문에 틀리신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거꾸로 뒤집어서 설명드릴게요. 얘가 주어라면 수표기는 하나 정도 있었어야죠. 수표기가 뭐죠? survey가 가산이에요. 여러분 가산불가산 어떻게 합니까? 하, 해석이 나오면 알 수 있고 많이 들어보면 conduct a survey 설문조사, 여론조사가 셀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수표기가 없다. 그럼 얘는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 더 힌트. 만약에 얘가 주어다 라고 해도 analyze라는 동사가 단수동사입니까?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러면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S가 없잖아요. S가. analysis. analysis는 명사네요. analysis. 이러면 이제 단수동사인데 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복수동사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survey와 이 뒤에 있는 동사는 절대로 주어동사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영어는 수일치가 너무 중요해서.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게 뭘까요? 음, 주어가 아직 안 나왔죠? survey.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건 복수부터 technician. a가 다르죠. 그래서 복수명사. a가 정답으로 됐습니다. 5번 갈게요. 자, 지금 계속 틀리고 계시죠? 저는 막 여러분들이 틀려서 틀린 문제를 찾아 드려 가지고 좀 좋고 여러분들은 또 아, 아직까지 이렇게 틀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해 하실 텐데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음, 이렇게 틀린 게 아직까지 있다라는 거 혹시나 내일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좀 조심하시고요. 같은 실수를 번복하는 게 제일 안타깝더라고요. 그쵸? 찍었는데 맞은 거는 거의 없고 느낌적으로 좀 내가 맞힌 것 같다라는 게 느낌이 아니라 실제 실력으로 맞힌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게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라는 건 시제가 있어야 되는데 allowing은 시제가 없습니다. sodat 아, 지우는 게 너무 많네요. 지우다 보니까 dust 답됩니다. 자, 이 dust가 품사가 부사가 있어요. 여러분. 접속부사라는 품사 아시죠? 접속부사. 자, 접속부사는 접속을 시켜주는 부사이기 때문에 부사도 돼요. 부사. 자, 그래서 이 5에서 나오는 접속부사가 부사로서 출제가 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적어드릴게요. 자, dust가 있고 therefore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었냐면 앞에 절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심표가 찍어지고 and가 있고 이렇게 빈칸이 있을 경우에 thus, therefore, then까지 해서 이게 출제빈도가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thus를 읽혀냈던 문제가 약간 독특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8.6에서 즉, 장문 공란 메우기 독립된 두 문장을 연결하는 장문 공란 메우기에서 나오는 접속부사가 otherwise가 있고 또 however이 있죠. 그쵸? 근데 otherwise가 얘가 6에서 나오면 의미가 달라요. 그렇지 않다면 조건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심표를 찍고 가죠. part 6입니다. 자, 그 다음에 however이 part 6에서 출제가 되면 어떻게 나오죠? 그러나 역죠. 보통 이제 but를 잘 안 쓰죠. however 컴바 찍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얘가 6가 아닌 5에서 나온다면 뜻이 달라요. 지금 이거는 제가 여기다 적을게요. part 6에서 나오는 경우는 설명을 드리는 거고 밑에 5을 적습니다. part 5에서 이게 나온다면 otherwise는 뜻이 달라집니다. 달리 다른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달리 다른 식으로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how ever는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상관없이 no matter how 이거를 다 줄여서 how ever 이 됐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how ever 출제가 될 때는요. 뒤에가 허용서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부사능 이게 좀 특징적인 게 되고 자 그 다음에 otherwise가 part 5에서 출제가 잘 되는데 주변에 이런 게 잘 붙어요. unless 그렇지 않다 라는 게 이제 들어가서 달리 다른 식으로 공제가 되지 않는다면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자주 되더라고요. 그래서 unless 나오면 otherwise 해라 otherwise 보이면 unless 해라 이렇게 짝짝이처럼 문제를 부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 추가 설명이 조금 내용이 길었고요. 다시 올라가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하자면 자 그러므로 그래서 그래서 라는 thus가 우선 부사로 사용이 됐고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자 b밖에 될 게 없고 오답의 소고로도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갈게요. 자 6번은 just later yet very 자 다 부사로 이제 깔아준 거 같아요. 보기를 앞에 보면 최상급이 보입니다. he is most exciting 이 사람의 latest 최근에 love 소설이 가장 흥미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같은데 여기서 yet에 좀 관심을 좀 갖세요. 여러분 yet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직 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나 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여지까지 그래서 가장 어떠하다 이런 뜻으로 해서 최상급하고 되게 어울림이 좋아요. 그래서 앞에 최상급이 있기 때문에 정답이 yet가 정답이 됩니다. 여지까지 나온 소설 중에 이 사람은 최근에 소설이 가장 exciting하다 그래서 yet와 최상급이 어울림이 좋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 7번으로 넘어가죠. 자 7번 문제는 어 한번 3초 3초 풀어보실래요? 3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몇 번 3초 더 셋 자 express concern about the cross 주워야 되니까 명사 와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한번 쭉 읽어볼까요 most senior managers 대부분의 senior managers 대부분의 senior managers approve the architect proposal for the office layout 자 지금 군더더기 다 버리면 매니저가 통과시켰다 그 건축가의 제안서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럼 앞에 있는 most와 좀 반대되는 내용이 뒤에 와야 되겠죠 express concern about the cost 비용에 대한 거에 염려사항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그러면 대부분이 이랬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랬다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일단 one 한 사람 한 사람이 cost 비용에 대한 부분에 염려사항을 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은 좋다고 얘기했다 자 one another 서로서로 each other 서로서로 아덜 자 얘를 여러분들이 만든 정답 처리 하시는데 아덜은 일단 품사가 뭔지를 여러분 잡고 가셔야 돼요 아덜사하고 아덜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아덜이 뭐죠 아덜이 아덜 아덜 보세요 자 여러분 아덜은 different 동격이에요 그래서 형사에요 형사 아덜은 형사니까 절대로 주어짜리가 안됩니다 others 이게 명사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항상 말씀 드리는데 이 두 개 있죠 응 영어는 수가 중요해서 두 사람의 서로서로와 세 사람 이상의 서로서로를 다른 단어로 쓰는데 우리는 구별할 게 없어요 다 서로서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동반 탈락거리에요 그냥 갖다 버리세요 숙이 다 자 one 어떤 한 사람이라는 걸 매니저를 나타내는 불특정한 한 사람이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이 통과시켰다 그래서 답이 a 될 거 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8번 계속 갈게요 자 문제가 조금 잘려서 보여서 제가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밑으로 뺄까요 제가 매번 하는 식으로 네 그래서 이쪽 사이드에서 좀 보도록 하죠 네 자 이 문제는 여러가지 좀 붙이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쉼표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동사 찾으세요 please fill out 자 앞에 쪽에서 명령문으로 공손한 명령문으로 하나 나왔고 자 뒤에 고맙게도 조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동사가 있게 보여지니까 절절을 붙이는 접속사가 답이 됩니다 자 일단 b는 안 되죠 in order to 동사 원형을 써서 무모하기 위하여고 as of as 는 상관접속사예요 이렇게 길게 문장을 붙이지는 않아요 음 자 그럼 쏟애지냐 비커지냐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이거 저 강의 좀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푸는지 감을 잡으시죠 모르는 학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in 원인 앞에 결과 내용관계 잡아 또 밑에 비커지는 결과가 와야 돼 자 뒤에가 원인 해석 들어가야지 fill out the feedback form 이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organizer can improve future workshop을 더 개선할 수 있다 자 어떤 게 in이고 어떤 게 과겠어요 이렇게 해 주신다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쏟애픔은 자 답이 a인데 이렇게 풀지 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can 이게 단서예요 뒤에 can이나 may가 있다 그럼 무조건 쏟애타세요 자 그래서 비커지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조동사의 힘으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넘어가면 왜 그럴까요 라고 좀 이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이런 무책임한 선생님 어디 있을까 그냥 그렇다는 말 말투가 그래서 그래요 말투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제 말투가 인과관계가 이렇게 자꾸 되니까 can 뒤에 결과에 붙고 may가 결과에 붙고 또는 will이 좀 붙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자 9번 갑니다 자 9번 문제 조금 어려워요 8초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점초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정답 몇 번 음 자 그래도 안 나오세요 자 그럼 찍으시라도 하세요 네 감이 뭐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 지시는지 일단은 음 음 앞에 이지가 있구요 자 뒤에 있는 문장을 보시게 되면 The company newsletter is distributed 라고 해서 완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건 이제 일단 탈락이 얘는 불완전 문장이 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업법에 대한 걸 자꾸 먼저 보는 이유가 그게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어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어이가 되는 학생들이 자꾸 업법으로 의존하는게 어이가 되는 건 당연시 되면서 어 업법도 같이 되니까 업법에 대한 정확성을 먼저 본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게 답이 지금 a냐 c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이 두 개만 완전 문장을 붙이기 때문에 자 앞에 뭐가 나왔어 때가 나왔네 first friday 네 번째 friday every month 매달에 네 번째 friday가 뭐하는 날이래요 news 사보지 회사의 사보지가 배부가 되는 때이다 그래서 c가 답입니다 여러분 이 품사에 대해서 혹시 이름 혹시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름 뭐 알고 싶지 않으세요 네 네 이름 드릴게요 명사절 접속사예요 웬니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명사절 접속사 자 생략이 될까요 자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게 쉬워져요 위치이동 자 명사는 이거 안 되고 이것도 안 되죠 다 안 돼요 위치이동 생략이동 다 안 됩니다 형용사는 생략은 돼요 근데 옮겨 다닐 순 없죠 자 부사는 다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격이 다 틀려요 그러면 왼절이 When I read a book 내가 책을 읽을 때 내가 책을 읽을 때 나는 커피를 마셔 I usually drink coffee 그냥 안 쓸게요 자 이름은 무슨 절 생략도 되고 이동도 되는 부사절 I remember 나 기억해 The day When we first met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을 나는 기억해 응 응 아주 악몽이었어 그 날 괜히 만났어 그 날 자 그 다음에 지금 명사절이 그죠 이건 생략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절이 이렇게 많이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다 구별할 줄 아는 건 뭐하고 뭐해서 생략한 위치동 같고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10번 갈게요 와 지금 3분의 1밖에 안 왔어요 시간이 지금 몇 분 흘러갔죠 자 제가 조금 더 속도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지루하셔서 또 끝에 안 보시고 크시는 분들 계세요 네 자 10번 갑니다 자 10번입니다 음 음 음 이 문제는 부사 문제인데요 아 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마카롱을 안에 입에 넣었더니 목에 걸렸어 죄송합니다 네 자 몰래 먹으려고 하다가 이렇게 긁히네요 자 앞에 오도가 있어요 오도 오도 아시죠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답은 스틸 가세요 제가 그냥 풀어드리는 식으로 그냥 빨리 풀어드렸고 스틸 보이세요 그럼 오도 가세요 짝찾기처럼 문제가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아직까지도 다 해석으로 풀 수 있는 학생들이 계세요 음 그렇게 풀지 마시고 스틸 오도 이렇게 풀으시기 바라겠고 양보는 거의 한 달에 한 번은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 양보가 안 나왔다면 이번에 꼭 양보가 나오고 지난번에 양보가 나와도 또 양보가 나오는데 그때는 접속사 전치사에서 좀 갈라집니다 자 그럼 접속사하고 전치사가 뭐가 있는지 한번 정리 한번 들어갈까요 although though 도란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접이에요 even though 그 다음에 전치사 갈게요 자 전치사는 한 단어짜리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despite 자 이거는 전치사로 끝나니까 뭐 한동의 여지가 없죠 자 접속 부사 있습니다 음 두 문장 연결하는 never the 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nonetheless 이런 것들 자 그래서 never the less도 부사로서 5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11번 가죠 자 이 문제는 일단 음 쉼표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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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동사 어딨냐 찾아봐요 자 동사 안 보이면 안 되죠 지금 동사 여기 있어요 그쵸 자 그럼 동사 있으니까 여기 동사는 넣을 수 없죠 자 그럼 이런 거는 눈길도 주지 말고 자 얘도 어때요 마크 라면 무엇을 막 하는지 목적어가 있었어야죠 뒤는 전치사가 있으니깐 안 됩니다 자 맨날 얘네를 놓고 고르래요 mark darling marking darling 얘는 태문제 자 뒤에 목적어 있다 없다 뒤는 이 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선생님 여기 뒤에 이렇게 명사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막 이래요 어 이렇게 힘들게 하는 학생들 가끔 있는데 바로 d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d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예요 자 그래서 없다 그럼 정답 marked 자 a가 정답이 됩니다 green parallel line으로 marked in parking space는 그게 누구를 위한 거다 employee를 위한 거다 employee는 이런 사람들 자 12번 갈게요 자 12번 문제 음 이 문제는 동사의 어휘문제입니다 여러분 동사의 어휘문제는요 어 어떻게 푸시는게 좋냐면 자타동사를 항상 생각하세요 자타동사 뭐 타동사면 네 가지가 쭉 깔려 있으면서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걔랑 연결만 잘해서 collocation 즉 어울림으로 풀어내시면 되는데 지금 abroad 명사가 아니죠 네 그러면 abroad가 부사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게 자에요 타에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네 지금 막 오답이 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네 abroad가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기 때문에 명사가 아니에요 그럼 목적어가 안 온 겁니다 외국으로 해외로 라는 부사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게 자동사 타동사 목적어가 없으니까 자 스스로 끝난다라는 자동사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 reside residence residence 거주하다 들어보세요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저는 살아요 거주합니다 궁금한게 있긴 해요 어디에 인을 붙이면 되지만 굳이 뒤에 목적으로 바로 붙이지는 않잖아요 consider 얘는 타에요 encounter 맞닥뜨리다 맞으시다 이것도 타 occupy 무엇을 차지하다 탑니다 자타 동사 쉽게 해결되죠 이의정답 자 13번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갈라놨네요 드디어 드디어 라는 말이 부사가 나올게 나온건데 앞에 B동사 있고 형사가 이렇게 있는데 부사짜리 찾기 어법으로 무조건 나옵니다 ly 보이시면 그냥 답 처리하시면 되는데 지금 어휘로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라는 것 같은데 자 제 눈에는 얘가 어법으로 보이는데 어떡하지 네 설명하다 보니까 제가 고른 거는 어휘로 골랐는데 지금 보니까 어법이네요 자 여러분 어떤거 고르셨어요 3초 드릴까요 하나 둘 셋 네 멋지 고르셨죠 멋지 해석이 너무 좋아서 스태프 월 멋지 헬프 스테이 우리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다 뭐 아주 그냥 많이 멋지 멋지 자 뭐 너무 흉잡을 데가 없어요 자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멋지하고 이분이 빠울도 여기 있긴 한데 무슨 급 수식 부사 얘는 비교급 수식 부사 얘는 비교급 수식 부사 그래서 뒤에 비교급이 와야 돼요 멋지 입은 비교급 수식 부사 파르도 마찬가지 스틸 이런 것도 a lot 다 비교급 수식 부사에요 자 그럼 얘 두개 싸움이네 자 근데 제가 어법으로 보였다라는 이유는 얘가 좀 독특해요 얘는 후치 수식 부사 후치라는 건 전치가 아니죠 그러면 어디 와야 돼요 음 얘는 뒤에 와야 돼요 그래서 굴리나 그레어 이낙고 그레어 그래서 통상적으로 that's good enough 그레지 that's enough good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어색해고 여러분도 들을 때도 어색하게 들렸어야 됩니다 어 듣기 너무 좋은데 이러면 어디 다른 좀 어 분들과 이제 콩글리시 하시는 분들과 너무 오래 오래 영어를 많이 하시면 이게 다 자연스럽게 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원어민과 어 대화를 하도록 하시고 어 뭐 꼭 대화 까지는 아니어도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보시면은 자꾸 접하시면 좋아요 자꾸 들어서 내가 익숙하고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게 가미되거든요 quiet 자 a가 답이 됐고요 자 여기서 정리 한번 해 드릴까요 quite 하고 where 이 있어요 rather 이 있고요 음 지금 지금 much 이분 까지 갈게요 enough 까지 그냥 갑니다 자 two 까지 가죠 자 그 다음에 much two 까지 갑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quite well rather 까지가 이 세 개를 묶어서 제가 꽤 상당히로 갑니다 자 well이 잘 되어있지만 꽤 상당히로 있어요 얘가 일반 형사를 수집해요 증거하지 일반 형사 이것도 마찬가지 rather loud 일반 형사 수집해요 그래서 quite 하고 rather 를 묶으시고 이 well은 과거 훈사 수집카드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well qualified 많이 들어보셨죠 well qualified 자격 조건이 꽤 상당히 좋은 자 even watch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교포 수집입니다 이라프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앞에 오니까 1초짜리 1초만에 정답 오답 처리 가능해요 자 그 다음 two는 부정의 뜻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 너무 우린 소리말이라서 너 너무너무 잘생겼어 very handsome 야 너무 잘생겼어 이러면 좀 잘생겨서 싫다 이거죠 좀 좋은데 하여튼 too handsome 너무 잘생겨서 싫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 much to 하고 too much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 위치 때문에 또 혼동이 오는데 어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way to 라는 말 좀 들어 보셨어요 way to 음 이게 그거예요 부정에 더 부정 그러니까 날씨가 더워요 very hot 그냥 매우 더워 too hot 야 너무 더워 way too hot 야 너무 더워 아유 아유 연기가 잘 안돼서 자 이게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뒤에 뭐가 올까요 형사가 와야 됩니다 much to 이건 뭘까요 이거 이거는 뒤에 명사가 와야 돼요 ronf too much time rml too much money 이렇게 그래서 much to 하고 too much 이거에 뒤에 품사가 이렇게 오는 걸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4번 가져 빨리 좀 해 드려야 되는데 네 저도 이제 점점 피곤해지니까 입안에 자꾸 마카롱 같은 걸 몰래몰래 넣게 되고 자 여러분도 물을 좀 드시면서 하세요 힘드시면 음 고사장에 뭐 에너지 드림 뭐 박가스 뭐 이런 걸 갖고 와서 하나씩 뜯어 마시는데 좋아요 저는 권장합니다 네 입에 뭐 약간 단게 들어가던가 음료수가 좀 자극적이게 들어가면 시험시간 2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독해에서 집중력을 좀 요할 때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와요 음 심지어 물도 어 왜냐하면 그럴 거를 먹을만한 어떤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좀 성격차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학생이 있어요 어 선생님 시간이 너무 길어요 시험시간이 너무 길데 그런 애들은 뭐 한 500점 이렇게 나와요 600점 음 시간이 길다라는 얘기는 문제를 안 본다는 얘기죠 그쵸 뭐 지루하고 따분하다는 얘기죠 어 선생님 시간이 너무 모자랐어요 이런 애들이 예쁘죠 왜냐면 시간만 만들어주면 어 독해를 봐서 문제를 더 맞춰서 점수가 올라가게 되니까 어 그런 애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750점인데 반응이 이래요 음 너 그래서 750점 나왔는데 그래 시간은 어떻게 해 모자랐어 딱 맞았어 그랬더니 어 선생님 저 딱 맞았어요 750점 딱 맞았어요 뭐 괜찮았어요 뭐가 괜찮아 그쵸 750점 점수가 안 좋은데 750점 맞으네 그냥 B학생 어 선생님 저 시간이 진짜 모자랐어요 그런 애들이 이쁘죠 왜 시간만 만들어주면 말하듯이 뒤에 독해를 더 가서 문제를 더 보고 800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럼 그때 제가 이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딴짓하기 시작해 이래요 너 Lc점수 몇 점이니 물어요 그럼 얘가 어 너 아직 한 400점인데요 그럼 아 안돼 아직 딴짓하지는 안되고 일단 Lc점수를 올려 그래요 그래서 한 465점 이상의 점수가 나오면 그 학생들은 팝업 보세요 부터 파트 5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팝업 보세요 팝업 보지 마세요 어 착하세요 팝업 없습니다 어 근데 어떤 감독관들이 또 팝업 안 본다고 또 뭐라 뭐라 하고 또 101번부터 뭐 문제 푼다 또 뭐라 뭐라 하는데 감독관들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감독만 하세요 음 이렇게 막 자꾸 자꾸 뭐 빨리빨리 마킹하세요 애들을 자꾸 심지어 건드리는데 어 그런 분들은 이제 교육이 좀 덜 되신 분들이 계시는 거 같아요 건드리시면 안 돼요 학생들을 음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자기 시계에 맞춰 가지고 자기 시계가 빨리 빨리 이렇게 해 놓고 처음 다 끝났습니다 빨리 거두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중앙방송에서 시계를 알려 주는데 그래서 어떤 학생이 막 진짜 어 막 대들면서 왜 어 거두라고 얘기를 하냐고 막 이러고 난리셨던 분이 있었는데 어 그런 일들은 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쵸 무슨 얘기가 이렇게 빠졌을까 음 아 드링크 얘기였다 그랬어요 네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음 아 딴짓하기 네 네 네 딴짓하기는 이제 팝업 보세요 가 있고 파트1의 디렉션이 있고 파트1의 여섯 문제가 있어요 여섯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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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에 5초가 들어가요 어 그리고 어 딱 사진을 봤는데 A가 정답이면 A에 마킹을 하고 그 다음에 5를 봐요 음 저는 이 짓을 8,2까지 해요 이 짓을 그럼 30분까지 문제를 풀 때 8,5를 다 풀어봅니다 심지어는 6까지도 들어가요 그러면 R 시작하세요 부터는 저는 뭐를 할까 음 저는 6를 풀지 않고요 뒤에서부터 풀어요 3중 지문 그래서 3중 지문을 잘 풀고 그 다음에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15분 남았다 그럴 때는 이제 몇 번을 풀까요 6를 봐요 6 파트6 5 다 풀어놨으니까 그래서 5,6 6를 보니까 146번부터 131번부터 146번까지의 문제를 충분히 보고도 5분이 남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마킹하고 나머지 정리하고 이렇게 돼서 어 시간 안배를 그렇게 하는게 고수들이에요 고수들 여러분이 점수가 좋지 않으면 딴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네 원풀 때는 원하고 투풀 때는 투풀 이렇게 되는데 엘씨를 일단 고득점을 맞아버린 학생들은 딱 봐도 답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독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차근차근 음 더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제 다른 강의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백 백 백이 입에 붙어서 14번 갈게요 자 이거는 consider 아까 얘기했던 오형식이 나왔네요 앞에 주호를 보세요 자 주호가 many graphic designers 가 주호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고려하는 사람이 자기 대상으로 돌아오네요 지금 댐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만약에 댐이 있다면 타인을 고려 대상으로 놓는 건데 자기 자신이 to be traditional 어리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기대명사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제기가 좀 나올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호가 있고 타 동사가 있는데 자 목적어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호하고 목적어 같다면 음 어떻게 돼야 돼요 돌아올 귀 제기대명사 써야 돼요 만약에 달라요 그럴 때는 목적어를 써야 됩니다 내가 사랑해 I love him 나를 큰 사랑해 내가 나를 사랑해 그럼 I love me 하면 틀리죠 I love myself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자 15번 갈게요 자 문제는 어 관용구인데 여러분 관용구에서 외부 걸리죠 관용구 지들끼리 쓰는 관습적인 용어를 왜 우리한테 외우라 해 치사해도 할 수 없습니다 아주 이디오메리컬 익스프레션이 아니면 시험에서 출제되는 건 좀 왠간히 사용이 되니까 출제를 합니다 자 주호를 보세요 Inventory control and warehouse strategies within 자 이게 좀 굉장히 큰 단서가 될 수가 있는데 within의 이내 라는 뜻이고요 뒤에가 responsibility라는 책임 업무가 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갈 동사를 찾기인데 앞에 Inventory control 이라는 이 업무와 warehouse 저장창고의 strategies 저장창고의 전략 저장창고의 뭐 효율성 있게 하는 업무 같은데 이게 이 범위 내에 있다 Of the supply chain manager의 업무 내에 존재한다 그래서 fall within the responsibility fall within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범주 내에 속해 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자 16번은 아까 했던 문제랑 조금 비슷하기도 한데요 자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이 되면 도대체 얘가 관계대명사를 말하는 건지 명사절 접속사인지 그쵸 좀 헷갈린데 일단 figure out라는 게 뭐예요 전치사입니다 제가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절의 정체를 일단 밝히세요 명사절인지 형용사절인지 구사절인지 뭐하고 뭐하고 나온단 있죠 생략과 위치 이동 이걸 밝혀놓고 그 다음에 뒤에 붙은 문장이 완전인지 불 완전인지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figure out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뒤에 문장이 왔어요 자 이거 다 빼버려도 돼요 빼면 안 되죠 명사절이 날라가는 거니까 안 됩니다 명사절이네 명사절 그쵸 abcd 보세요 명사절 접속될 수 있는 거 솔직히 다 되네 다 되네 네 네 자 그러면 완전 불완전 갑니다 which 아유 나왔네 아니 제가 답을 얘기해 버렸고요 would basis would 라는 게 이렇게 있다는 거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 문장이죠 자 얘 와놔야 됩니다 얘도 와놔야 돼요 얘도 와놔야 돼요 자 c가 정답 됩니다 여러분 one 하고 불이 오는 거는 외우셔야 돼요 기본이에요 자 where why how 완전 문장 오고 what which who 이 뒤에는 불완전 문장이 옵니다 하나 더 갈까요 자 that 여기 오고요 whether도 여기 옵니다 이게 관계대명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절일 때 얘기해요 명절 명사절 접속사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명절 이렇게 쓸게요 됐죠 자 지금 밤이 깊어가고 있어서 제가 얼른 마무리를 좀 할게요 17번입니다 자 파운드 동그라미 하세요 자 여러분 파운드는 내가 눈으로 찾으면 숨바꼭질 하듯이다 너 찾았다 그러면 3형식 내가 머릿속으로 그것이 어떻다고 깨닫게 됐다 그러면 5형식이 됩니다 자 지금 무엇을 눈으로 찾은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다라고 알게 되다죠 트윗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알게 되다 그리고 5형식이에요 자 5형식 어떻게 쓰죠 find 목적어 형사 이렇게 그래서 convenient 자 ct가 정돼요 형사 찾기 힘들어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la 부사가 있으면 형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18번 자 이것도 지금 어휘 문제로 출제되고 있는데 이런 게 조금 약간의 흥정일 수가 있어요 as much market research data 자 이거는 이거 다 빼도 돼요 다 빼서 데이터가 뒤에 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고 문제 풀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럼 데이터를 목적으로 삼을만한 타동사의 어휘 문제네요 equate 땡 무엇을 설치하다 얘는 수동태로 많이 사용이 되죠 앞에 장소하고 하고 be equated with라는 전체를 붙여서 무엇으로 설비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컴파일은 collect에요 모으다 자 endorse 이건 이사하다 있고 또 support라는 좀 약간 독특한 뜻이 있습니다 dg하다 compose 음 구성하다 그러면 뭘까요 collect네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 그래서 답이 b가 정답이고 여러 차례 출제됐던 빈출되는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19번 ask 앞에 ask가 있고 뒤에 왔더니 절이 있어요 자 제가 명사절 접속사를 좀 많이 고른 것 같은데 ask가 있기 때문에 이 절 다 빼도 되는 절 안 되는 절 자 이거부터 먼저 하고 가셔야 됩니다 ask 뒤에 다 빼면 명사절이 사라지는 거니까 빼면 안 됩니다 그쵸 자 그럼 명사절 접속사에서 생각하세요 부사절 접속사네 빼요 since 부사절이네 탈락 명사절 나왔네 그냥 자 제가 지금 어휘를 푼 거 아니죠 이렇게 어법으로 충분히 많은 문제를 신속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3분의 2 왔습니다 20번 그러면 이 문제는 앞에 by far 자 이런게 함정이에요 아까 as much가 있었듯이 이런거 다 빼세요 자 그러면 앞에 propose advertising campaign is the most innovative 이노베이브 사용자가야죠 그쵸 그래서 답은 b가 정답이고 이노베이션이 없어서 다행이네 일단 앞에가 20인데 innovations에 s를 붙여서 이렇게 올리도 없구요 그래서 b plus 최상급 자 b가 정답이 됐구요 자 그 다음 21번 자 l문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네 21번 자 이 문제도 지금 어법으로 나와있는 문제인데 내일 반드시 나올 문제에요 부사 짜리래요 앞에 보면 the quality of a work surpasses this 자 이렇게 s로 끝나는 것 같은데 또 es가 붙어있다는 거는 이게 3인칭 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벽하죠 완벽한 문장에 뭐 느려요 그럼 맨날 뭐가 정답 부사 constantly d 이런 문제 실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꼭 나옵니다 이런 문제 제 12번 자 요거는 명사의 어휘문제 같은데요 자 이런게 단서에요 저는 이런게 먼저 보여요 전치사 항상 전치사랑 덩어리 암기를 해보려 타면은 이런거 하나 가지고 정말 많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앞에 이제 mathematicians will have the main statistical database 자 투가 전치사투지 투구정사투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은 뭐를 붙이죠 동반의 관계를 붙여요 permission 누구로 붙여 소속과 출처 opportunity 얘는 투구정사 붙여요 assessed 자 어디에 사용을 한 접근 출입 이렇게 해서 전치사투 그 답은 t가 정답이고 기타 투 붙이는 거 알려드릴게요 exposure to 어디에 노출 그 다음에 솔루션을 자꾸 어버워 붙이는데 이것도 솔루션2를 붙입니다 네 음 자 이거까지 자 23번 자 이거는 부사 어휘문제 같은데요 나트가 있는데 셀덤을 또 쓸까 음 그러면 이중 부정이 긍적이네 그치 자 이런거는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트가 있기 때문에 자 search often quite 자 정답 나오네요 even though construction is not quite finished 아까 quite 풀었는데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이게 it's not 꽤 상당히 많이 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model units are open for being 볼 수 있도록 이 모델 유닛들 유닛이 사무질 같은걸 이제 unit ab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구요 24번 자 이거는 it's가 있고 location이 있고 여기 형사 들어갈 자리에요 그렇죠 자 형사 찾으세요 지금 두개 걸리는데 enviable 하나 있고 envying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뭐 풀었죠 worsening 그렇죠 그거 하나 풀었죠 왜냐하면 형사 일반 형사가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일반 형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1순위 탄생이 응에 태어날 때부터 형사로 태어난 거 1순위 good bad 형태를 어떻게 잘라서 쪼갤 수가 없어요 2순위 자 이게 able beautiful handsome 또 너무 많지 sieve international up 2순위 그 다음에 3순위가 뭐냐면 그 다음에 분사야 3순위가 eding 자 그러면 2순위가 있으면 2순위 우선 법칙이 적용이 되는게 대체적으로 영어가 좋아하라 하는거죠 이게 없을 경우에 3순위까지 가는거니까 그래서 enviable 이게 답이 됐구요 뭐 바람직한 입지 조건이 좋다라는건데 답이 d가 됩니다 25번 자 이 문제는 조금 여러가지를 붙이고 있어요 여러분 약간 당황스러워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일단 apart from 을 써야되요 apart from 무엇 이외에도 라는 뜻도 있구요 무엇과 떨어져도 있어요 aside from 무엇 이외에도 그 다음에 except 동격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무엇을 제외하고 opposite 자 이게 전체자죠 전체자 그쵸 반대편에 across across 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across from 이 들어가야 돼요 across from 동격은 across from although 는 부사입니다 altogether somewhere 부사네요 자 일단 부사는 못 들어가죠 지금 앞에 명사 뒤 명사를 연결할 수 있는 건 부사가 아니니까 전체자가 답이 되면서 답은 c가 정답이 됩니다 만약에 이걸 어렵게 냈다면 across 다 틀렸어요 그렇죠 across 얘는 across 보통 the street across the street 가로지르는 것들 그 다음에 across 예전에 나왔던 거 the nation 그 지역 전역에 나라 국가 전역에 이런 식으로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26번 자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앞에 동서주 앞에 동서주 다 왔어요 brought a sense of wonder she had come 과거가 왔다는 게 독특한데 그냥 과거가 아니라 대과거입니다 대과거 자 여기서 otherwise 는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5에서 나올 때는 부사라고 달리 다른 식으로 자 일단 버리세요 부사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접속 기능이 없어서 그 다음에 unless 접속사 괜찮고 접속사 괜찮고 접속사 괜찮고 접속사 괜찮은데 일단 우리가 아까 쏘데슨 캔메이 이런 걸 좀 한다고 해서 인과관계가 안 됨을 여러분들 쉽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내용을 좀 보고 싶으세요 제 눈에는 얘가 좀 어법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봐드리도록 하죠 액트리스 M. Jackie 잭슨 brought a sense of 원한 자 경이함을 좀 불러일으켰다 she had come from another world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냐 근데 이게 사실일까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연기 를 굉장히 잘 했더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마치 뭐뭐 있냐 이런 게 가정이에요. 가정과 조건은 차이점이 조건은 현실가능인데 가정은 현실이 불가능입니다. 예를 들어 너가 내 아빠도 아닌데 마치 내 아빠처럼 행동하는구나. 그 영어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as though, as if. as though나 as if가 동격이에요. as though, as if you were my father. 그래서 이렇게 과거형을 갖았어요. 그래서 이 시대 같구만 제가 이제 풀 수 있다고 법을 말씀드린 이유는 as if하고 as though가 이렇게 뒤에 과거를 붙이는 특징이 있고 이거는 가정법에 해당이 됩니다. 가정법. 조건법이 아닌 가정법. 가정법 한번 정리 한번 할까요?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법인데 제일 출제빈도 높은 건 가정법 도치입니다. should는 의무가 아니라 혹시라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모모 하신다면 모모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정법 도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고 도치, 가정법 미래 도치. 자 미래 도치. 여러분 지금 점점 어려워지시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그 다음 출제빈도 높아요. 자 이거는 시제가 이렇게 돼요. if 주어 had plus pp. 만약에 과거에 그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썼더라면 나는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화 못 한 거죠. 왜? 전화번호를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head plus pp 돼가고 이쪽 과거 이런 게 그 다음 출제빈도 높습니다. 자 27번. 네 문제 나왔어요. 자 이번에는 spoke so 어쩌고 of her work ethic. 자 영어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speak highly of somebody 그러면 something, 뭐에 대해서 칭찬하다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speak highly of 뭐. 무엇에 대해서 칭찬하다 호평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게 될 게 없어요. 그렇죠? higher, higher. 뭐 이해할 게 없네. speak. spoke. 어 자동사니까 일단 부산 업고 뭐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다 그러니까 어부에 대한 대상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28번 갈게요. 자 여러분 28번 문제. 이게 아주 가끔 출제해야 되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출제가 될지 안 될지는 그냥 어려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나오면 좀 마치라고 제가 넣었는데요. 전체사가 있기 때문에 보통 미를 틀립니다. 음 근데 이거는 이제 이중소유격. 자 제가 어법 용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는데 여러분 영어가 이렇게 가능해요. my a friend. 돼요 이게? 음 한국말은 돼요. 나의 내 친구. 너무 듣기 좋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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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내 친구. 한 내 친구. 그렇죠? 영어는 안 돼요. 그래서 a friend of mine. 이렇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몇 명의 친구 중에 불특성이 한 명이야. a friend of mine. a picture of mine. a colleague of mine. 이렇게. 그래서 이중소유격. 왜 이중이라는 걸 쓰냐면 이중이잖아. 말 그대로. 네. 맞아요. 지금 피곤해지니까 반말이 나와요. 어부. 여기 뭐가 있어? 음 요. 자 여기 나의 것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그래서 이중소유격이 됩니다. 네. 네. 자 29번. 자 이거는 더가 앞에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게 뒤에 있는 걸 수직한 형용사. 그쵸? 자 Surrounding area 할까요? Surrounding area 할까요? Surrounding area. 주변 지역을 나타내서. 자 30번. 자 이거는 앞에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사람. mirror. 자 L is a widely recognized. 일단 어가 앞에 있다는 거는 여기 명사로 마음을 끊어주라는 얘기에요. 자 명사 두 개 놓고 갑니다. authorization. authority. 자 뭐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authorization으로 또 갔죠. 그쵸? 자 얘는 권위자라는 뜻이 있어요. 권위자. 몰랐죠? 권위자. 그 다음에 당국이라도 또 있고. 얘는 권한. 얘는 불가산이에요. 불가산. 그래서 권위자라고 할 때는 authority를 쓰기 때문에 사람 명사 자 A가 정답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 30일 날 시험 정말 잘 보시기 바라겠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야 한다면 일단은 시계 꼭 챙겨가시고요. 신분증 없으면 시험 못 봅니다. 신분증 없으면 여권 가져가시고 우리 고등학생 특히 여권 챙겨가시길 바라겠고요. 시험 시간 40분까지는 입실하셔야 됩니다. 50분이 지나면 문을 닫기 때문에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준비물. 지우개. 그 다음 필기 도구인데요. 연필을 사용하세요. 샤프가 너무 오래 걸려요. 마킹 200개를 동그라미 하기 위해서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느 문방구에 갔더니 8B연필이 있어요. 8B연필. 무슨 연필이 생연필 같아요. 아주 뭉뚝한데 그거를 구매를 어서 해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그 전날에 동그라미 연습을 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네. 저의 학생이 아니라 집안 식구예요. 네. 그런 사람이 같이 살아요. 자 그 다음 또 뭐 있죠? 뭐 하실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는 것보다는 약간 살짝 마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소리도 안 나고. 자 그 다음에 학교 확인하고 가시고요. 뭐 저는 시험 신청을 안 해놓고 그 학교 가서 신청했다고 우겨가지고 다시 온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좋은 세상에 대해서 문자로 좀 옵니다. 그래서 일찍 일찍 가시고 또 너무 일찍 가시면 또 피곤하세요. 그 다음에 또 의자 흔들리는 거 이런 거 신경 쓰시면 좀 바꿔달라고 얘기하시고 또 의자가 너무나 낮거나 그러면은 그런 거 허락 안 받아도 돼요. 감독가한테 그냥 이렇게 주변에 비어있는 거 있으면 좀 바꿔서 편안하게 두 시간 동안 앉아야 되니까 키에 맞는 의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 제 강의가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 보고 저도 또 문제를 보고 얼마나 적중했는지 저도 궁금하니까 다시 볼 거고요. 그 다음 계속 다음 시험이 이어지는데 부지런히 제가 도움드리는 그런 유튜브로서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짜 진짜 막기 칠게요. 저는 이제 이틀 이따 한국에 가니까 한국에 계신 분들 찾아 뵐 분들은 연락 주시고 네 일주일 동안 좀 즐거운 시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오늘하고 내일 문제 정리하시고요. 틀린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컨디션 좋게 하셔서 막판에 막 밤새서 막 이렇게 하시는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컨디션 좋게 하고 가시고요. 어 괜히 또 너무 이제 마음의 열의가 막 넘치면 실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일시 시간에 좀 놓쳤다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련을 과감하게 끊고 그쵸? 그 다음에 문제를 집중하는 그런 순발력 그런 또 센스 좀 필요합니다. 저희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볼게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